저는 서울 로컬 스케이터 구현준입니다 반스의 브랜드 캠페인은 창의적인 활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제가 하는 그립잡이 가장 창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브랜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트랜지션 스케이팅 영상을 찾아보다가 외국인들이 칼라 그립테이프를 붙여서 타는 걸 보고 그립잡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립잡은 스케이트보딩의 연장품이에요 스케이트보드를 타지 않는다면 이 작업도 없을 테니까요 일도 하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보드도 타고 그립테이프 작업도 계속하면서 지내고 싶어요